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복이 있습니다. 전기 불찾고, 굳이 놓치지않은 것입니다. 바로 어종원의 화물이 있습니다. 아... 아... 네... 네... 너무 아쉬웠네요. 아... 자... 여기서 자막팀에서 볼을 놓치면서, 이 놓친 걸 놓치지않았던 어종원, 빠르게 달렸습니다. 웬만한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. 마지막까지 뻔히 있지않고, 일자리하는 도구들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해설, 볼키퍼 출신은 이윤재 해석이었습니다. 오늘 양쪽 볼키퍼 출신이, 좀 더 아시는 게 아니라, 시청이 연결됐어요. 그기 때문에,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판단이 없어서, 볼키퍼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하다. 네. 그런 실수를 안 나와야 되니까,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뭐냐,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. 오늘 여러 차례 건방을, 결정해서 볼키퍼 출신 중이었는데, 결정해서 볼키퍼 출신 중이었는데, 결정해서 볼키퍼 출신 중이었습니다.